왔나? 파이 하나 먹고 갈래? 드디어 여덟 명 중 한 명이 아니야? 그럼 관심 없어 세븐은 몽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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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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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나? 파이 하나 먹고 갈래? 아, 문, 안, 연. 영, 준. 하고 있다고? 한참 손님 몰릴 때네. 재료 소집만 안 됐으면 좋겠는데. 미안하군. 자리를 노린다. 안 돼? 아니야? 그럼 관심 없어. 손맛이 뭔지 보여지지. 맛있는 경험을 기대하지. 예약 주문인가? 넌 무슨 맛일까? 피는 확실히 빼는 편이 좋지. 이제 쓸만해졌군. 내가 재료가 될 생각은 못했는데. 좋은 요리법이었군. 젠장 태웠어. 재료가 한가득이군. 이 정도면 조기 소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는걸. 괜찮아. 재료는 또 찾으면 된다.